인생을 넘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사. 봄날을 만나는 한 편의 낭만, 영화 낭만적 공장인 배우 심의섭씨, 전혜진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네. 본인 라디오도 하고 있고요. 3529님이 오늘 전혜진씨, 심의섭씨 오시는 날이구나. 보라봐야겠네요. 용접일 멈추고요 하셨습니다. 아, 용접하시는 분이구나. 8366님이 심의섭 배우님, 창원에서 같이 군생활한 후임이래요. 와, 벌써 목격탐이. 오, 괜찮을까요? 읽어도 될까요? 저 막내때 상병이셨다고. 아, 괜찮을까요? 네. 몇 안 되는 정상적인 선임 중 한 명이셨다고. 아, 슬프다. 그때는 연극한다 하셨는데 어느 날 영화에서 봐서 너무 반가웠대요. 배우님 나오는 영화, 드라마 잘 챙겨본다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야, 이거 찐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몇 안 되는 정상적인 선임이셨다고. 잘해주셨나 봐요. 이게 좀 오래돼서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고 조심스럽긴 한데 워낙 그때 제가 조교생활이라 생활관 내에 몇 분 안 계셨어요. 조교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저도 기억이 얘기를 좀 자세한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또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전해듣게 되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살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다행이네요. 네. 좋은 얘기라. 와, 조교셨는데도 좋으셨다고. 방금 좀 약간 군대라서 약간 조금. 조금 시끄럽고. 긴장한 약간 좋은 얘기네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조교였는데 그럴 수 있고 무서울 수 있거든요. 다행이네요. 0133님이 오늘 시내타운에서 어떤 얘기 들려주실지 기대된다고. 세 분은 친분이 있냐고. 심의섭 씨는 초면이니까. 네, 저는. 그리고 전해진 씨는 학교 동문이에요. 바로 밑에 후배였는데. 선배님. 아, 예. 후배님. 아유, 뭐 선배가 아니죠. 연기로 따지면 훨씬 선배님이신데. 그래서 되게 저희가 긴장을 했었어요. 이렇게 아, 후배이긴 한데 나이는 어린데 너무 연기를 오래한 선배님이시니까. 아, 정말요? 저희가 되게 긴장했었는데 되게 착하고 일도 너무 잘하고 예쁘고.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일찍 하셨잖아요. 그때 다들 막 욕을 했어요. 아니, 왜 저 예쁜 사람을 데리고 가나 빨리. 아깝다. 막 이랬는데 지금은 많이 더 부러워할 것 같아요. 너무 잘 살고 있고. 또 연기도 너무 잘 보고 있거든요. 학교 생활할 때 박하선 선배님의 순수하고 되게 아름다우셨는데. 잘 못 봤네. 그때 기억이 아직도 띄옥띄옥 같네.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아유, 아유. 무슨 소리야. 아유. 아, 그래서 마더나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갈 살고 있나 보고 있었습니다. 학교 계단부터 봤었다고요. 팬이었다고요. 아, 네. 정말 옛날 영화인데. 감사합니다. 고이일사님이 저희 엄마는 지금도 혜진 씨가 TV에 나오면 어머머, 우리 은실이가 언제 저렇게 다 커서 기특해라 하신다고.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또 최근에 나의 해방일치 대행사를 또 재밌게 본 분들이 많죠. 와, 이런 얘기 종종 들을 것 같아요. 어른분들한테는.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뭐 꾸준히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공백도 좀 있었어서 아마 해방일치에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는 많은 분들이 어, 저 배우 누구지? 좀 익숙한 것 같기도 한데?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신기해하시죠. 네. 근데 잘 이렇게 매치를 딱 정확하게 아, 그때 그 친구 이렇게는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근데 왜 저렇게 잘하나 싶겠죠. 그러고 프로필을 뒤져서 놀라시겠죠. 정말 대선배님이십니다. 아, 또 나의 해방일치에서도 그렇고 얼마 전에 대행사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 네.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고. 아유, 감사합니다. 왜냐면 정말 학교 다닐 때 일을 정말 잘했거든요. 막 가히고 스텝일을 하면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언니같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아, 막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아니, 저 친구는 연기도 잘하는데 일도 잘하고 보통 이렇게 연예인분들 들어오면 저도 뭐 연예인 활동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바쁜데. 네. 너무 열심히 잘했었어요. 더 열심히 할 걸 그랬나 봐요. 아유, 아유.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전혜진 씨의 신청곡 듣고 2부에 본격적으로 영화, 낭만적 공장 이야기 이어갈게요. 어떤 노래죠? 어, 이 노래는 제가 사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좀 저도 모르게 찾아듣게 되는 음악이고요. 그리고 뭐 제 나름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영화랑도 안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서. 솔직하다. 네. 그래서 그냥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좋죠, 좋죠, 그런 노래들. 네, 우리 이 곡 듣고 우리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우리는 어떤 영화로든 떠날 수 있어요. 매일 오전 11시, 스크린의 불빛처럼 환하게 펼쳐지는 박하선의 시내타운과 함께하세요. 왜요? 아니, 뭘 그렇게 뚫어져라 보시나 해서. 아니, 그럼 오늘부터 일할 수 있나? 복희 아니야. 둘이 아는 사이요? 그냥 오다, 가다, 가. 신 복수라고 한다. 복희예요, 김복희. 그쪽 때문에 심란해요. 이 심장으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나 좋아해주나요? 안 돼, 안 돼. 한 번 안아봐도 돼요? 무슨 생각해요? 내가 과거 속에 살았구나. 얼마 되지도 않는 추억 가지고 버티고 있었구나. 시내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화 낭만적 공장의 두 배우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심이섭이 사랑하고 배우 전혜진이 애정하는 박하선의 시내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0746님이 심이섭 배우 반갑습니다. 얼마 전 배두나 씨가 시내타운의 다음 소위를 소개해줘서 영화 재밌게 봤다고. 거기 나오는 몇 안 되는 착한 어른이었다고. 아, 또 몇 안 되는 착한 사람. 네, 그렇죠. 너무 잘 봤었어요. 그때 와, 저 사람 누구지? 얼굴은 알겠는데 또 다른 연기를 하시네? 이러면서 또 찾아봤던 기억이 있었어요. 아, 네. 그 사실 영화가 실화바탕이기도 하고 좀 무거운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저도 연기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마음가짐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전과 작품에 비해서. 그리고 감독님과 얘기 나누면서도 그 다음 소위라는 또 인물에 대해 그러니까 그런 일 뿐만 아니라 계속 겪어갈 어떤 사람들에 대한 것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앞으로 또 어떤 아픈 일들이 벌어질지 생각하면 이건 정말 무거운 얘기다 이런 것까지 겹쳐져서 또 저도 영화를 봤는데 그런 진심들이 정말 잘 담긴 영화고 그렇게 많이들 봐주셔서 정말 뜻깊은 작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게 나쁜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 이렇게 보다가 되게 복합적인 캐릭터라 정말 너무 잘 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143님이 두 분 시내타운 놀러 오신다길래 영화 포스터를 검색해봤는데 포스터가 참 낭만적이네요 하셨어요. 지금 보라에도 보실 수 있는데요. 진짜 약간 유럽 영화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예뻐요. 사실 저 포스터 촬영을 저희가 따로 한 게 아니라요. 영화 스틸인가요? 네 영화 스틸을 그래서 저희는 몰랐죠. 그래서 더 자연스럽고 예쁜가봐요. 찍히는지도 몰랐다고요. 몰랐죠 몰랐죠. 왜요? 왜? 그 얘기 아닌지 알았대요. 아 그 얘기인가요? 아니 지금 감독님이 그러네요. 은성 님이 낭만적 공장 감독님이시래요. 은성 감독님이 되게 감기 쉬워가지고 깜짝 놀라서 감독님 안녕하세요. 세상에 많이 사랑해달라고 로그인 처음 하셨대요. 진짜 영화 저는 어제 받아서 봤는데 너무 잘 봤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설레고 귀엽고 굉장히 좋았어요. 아픈 부분도 있지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낭만적 공장의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까 여러분 트레일러 들려드렸죠. 거기부터 감성이 느껴지죠. 우리 낭만적 공장 어떤 이야기인가요? 어떤 이야기죠? 낭만적 공장은 이제 소도시의 작은 공장에서 벌어지는 사랑 이야기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직 축구선수였던 복서라는 인물이 복귀를 마주하면서 이제 아팠던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사랑으로 이렇게 희망차게 살아갈 그런 희망을 품게 해주는 여자를 만난 이야기고 그리고 주변에서 공장 사람들 뭐 소박하지만 삶의 삶을 이렇게 희망스럽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직업들을 또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내타운에서는 서로의 역할을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혜진 씨가, 심인섭 씨가 연기한 복서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복서는 축구선수였다가 사고로 심장을 다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는 캐릭터고 그래서 되게 우울하게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살아가다가 이제 우연히 복귀를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순수함,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매력을 발산하며 다가오죠. 맞아요. 귀여웠어요.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보면서 좀 놀랐던 게 너무 매력적이고 그래서 사랑스러운 캐릭터라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저돌적으로 다가오는 그리고 좀 재미있는 부분이 가슴이 심장이 뛰면 안 되는데 뭔가 어떤 여인을 만난 거죠. 네, 맞아요. 그런 게 좀 재미있더라고요. 반대로 우리 전혜진 씨가 연기한 복희는 어떤 인물인가요? 아, 복희는 사실 좀 어두워요. 그냥 저 사람 딱 봐도 어두운 사람이다 느껴질 만큼 그렇게 삶이 건조한 사람인데 근데 자꾸 보고 있으면 자꾸 다가가게 만들고 싶고 어루만져주고 싶은 사람 같아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게 만들고 또 살짝 그 과정을 넘어서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진심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서가 복희한테 그런 면을 보고 다가갈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복서 복희 이름도 참 예쁘죠. 조은성 감독님이 혜진 씨의 꿈인데 꾸미지 않은 모습이 복희 같아서 캐스팅하셨다고 했습니다. 0011님도 혜진 씨의 이런 자연스러운 매력 너무 기분이 좋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공감을 못하시는데 왜 웃으시는 거죠? 공감하세요? 그냥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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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렇구나. 워낙 좀 인위적인 거를 안 좋아하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 이번 영화가 좀 특별하다고 느낀 게 되게 연기 같지 않게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제 안에 있는 굉장히 시니컬한 모습들을 꺼내서 연기를 했던 거가 전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작품을 들어갈 때마다 그 역할에 맞게끔 이제 내 성격도 개조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왜 자꾸 웃으시는 거예요? 혜진 씨랑 같이 출연했던 수영, 박수영 선배님께서는 다른 분들도 그렇고 연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심하게 했는데 제가 좀 과하게 아니야 아니야 그게 더 재미있는 부분이었어요. 시니컬한데 되게 귀엽고 저희 영화는 좀 저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은 각자의 우울감이 다 있어요. 역할들이 사연도 있고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무겁게 풀리지 않았고 맞아요. 중간중간 계속 웃음의 요소가 있어요. 그걸 담당하고 계시죠. 재밌었어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풀어가는 부분들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감독님이 또 심의섭 배우에 대해서는 연약하면서도 내면의 진이 무언가가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1183님도 아 참 무해하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영화를 보면서도 궁금했어요. 되게 약간 박해일 씨의 연애의 목적대의 박해일 씨를 보는 느낌 되게 귀엽고 뭔가 설레기하고 뭔가 되게 매력 있는 캐릭터인데 실제가 어떨지 그래서 궁금했어요. 원래 저분의 성격인지 이 연기 톤이 연기 톤이 되게 재밌거든요. 혜진 씨가 혜진 씨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좀 꾸밈이 없고 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오늘 우리 보라도 하는데 되게 내추럴하게 오셔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그런 컨셉으로 좋네요. 좋아요. 작지만 소중한 느낌으로 그것도 컨셉으로 아 좋네요. 근데 되게 자연스럽고 그래서 더 편안하게 아 뭔가를 내가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고 되게 편안했어요. 그래서 좀 호흡이 저는 잘 맞았는데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저도 진짜 좋았어요.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혜진 씨가 연기한 장면들은 그게 연기라고 정말 배우분들이 정말 찐으로 나오는 모습들이 중간중간 있잖아요. 웃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정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진짜 웃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런 걸 저도 바로 느껴지니까 거기서 나오는 자연스러움이 이제 영화에 담겼고 그게 반복되면서 영화 현장에서 호흡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과정이 참 아름다웠던 영화라고 정말 기억에 누구한테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감사하죠. 왜냐하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배우로서 현장에서 그렇게 자기를 본연히 드러내놓기가 너무 그냥 타고나신 것 같아요. 아이고 미친내. 여러분 이제 분위기가 느껴지시잖아요. 이게 영화에 담겼습니다. 꼭 보시길 이렇게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 담겨있더라고요. 여기서 심이섭 씨의 신청곡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곡이죠? 페이스의 너와 함께라면 이라는 노래인데요. 슬램덩크 OST로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또 다른 버전으로 개봉을 했는데 겹쳐서 복서가 복희한테 불러줄 수 있지 않은 좀 그런 느낌으로요. 무겁지 않은 약간 그런 노래지 않을까 싶어서 겸사겸사 골라봤습니다. 네. 우리 꼭 함께 들어보고 다시 만나요. 가사는 시내타운 함께하고 있습니다. 0509님이 낭만적 공장 관객과의 대화 때 봤대요. 아 영화 너무 좋았다고. 전혜진 배우님 그때는 못 봐서 아쉬웠는데 그래서 오늘 오셨나 봐요. 박수영 배우님, 심이섭 배우님 케미도 무척 좋았던 작품이라고 맞아요. 맞습니다. 아까 우리 트레일러 시작에 파도소리가 들렸죠? 촬영 장소가 어디였어요? 저희가 인천에서 촬영을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또 있군요. 인천에 네. 감독님께서 이제 다큐 작업도 하셨는데 인천을 주로 이제 2, 3년 동안 다니시면서 봐두셨던 장소를 영화에 많이 담으셨어요. 그래서 새로웠어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인천이라고요. 고기가 다. 또 모르는 데가 있네요. 기존에 생각했던 인천 이미지와 전혀 다른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유럽의 그런 한국적인 흥림이 있는 어디 멀리 가서 촬영을 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저희도 참 감사했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영화 첫 장면을 살짝 말씀드리면 각자 홀로 놀이공원에 간 남녀가 마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그 대관람차는 어디예요? 너무 예쁘던데. 그게 아산인가요? 저희가 2년 좀 넘게 돼가지고 정확하게 지역이 기억은 안 나는데 충남 당진 삽교천이래요. 아. 그랬군요. 여기저기 그래도 다니셔서 기억을 잘 못하셨나 보다. 네. 혼자 놀이공원. 이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인지 느껴지네요. 이 두 주인공이. 혼자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놀이공원? 그렇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놀이공원. 근데 여행은 저는 혼자 가는 것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요. 쉽지 않죠. 혼자 대관람차를 타본 적은 있어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정말요? 혼자 여행을 갔다가 타본 적이 있었는데.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대관람차 혼자 타면. 근데 두 주인공의 마음이 어땠을지. 너무 쓸쓸한. 외로웠나 봐요. 두 분은 영화가 혼녀 하시는지. 아무래도 영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혼녕 하시는지. 저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극장을 혼자 가서. 정말요? 혼자 영화 못 보시는구나. 네. 저는 한 번도 없었고. 밥 먹는 거 정도는 혼자서 이렇게. 그냥 부담없이 하는데. 영화랑 걸 혼자서 보는 영화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감성을 지닌 영화는 혼자 가서 볼 생각은 들긴 하는데. 또 이 사람과 이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게 영화의 매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혼자 여행하시는 것도 좋아한다고 했는데 참 쉽지 않죠. 일로 참 가면 좋겠어요. 프로그램. 눈치가 보이지 않죠. 그렇게 하는 거죠. 많은 연락을 주세요. 근데 제주도 여행을 저는 혼자 한 일주일 정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다. 휴가를 줄만 하죠.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되게 혼밥 할 수 있는 식당도 많고.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3193님이 낭만적 공장이란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배우들이 생각하는 낭만은 뭔지. 낭만. 되게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보면 낭만을 느낄 수 있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드는 생각인데 낭만이 뭔가를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좀. 네. 그냥 좋은 기분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냥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여유로운. 그게 제일 고파요. 그냥 혼자 책 읽고 싶은. 항상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 강박 없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이 낭만이 아닐까.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은 여행인 것 같아요. 혼자서 떠나는 여행일 수도 있을 수 있고 혜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가만히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책을 읽는 것도 여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만나는 나만의 어떤 현실과 벗어난 상상 속에 행복감이 젖어있는 느낌. 또 여행하면서 마주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 영화에서도 그런 새로운 만남이 그런 낭만을 가득한 이야기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혜진 씨의 대사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오다 가다. 오다 가다. 오다 가다. 그 대사가 한 두 번 세 번 나오잖아요.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격당 미담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2060님이 혜진 씨 옛날에 길동에 빨래판에 생선구이 나오는 집에서 봤대요. 특이하다. 빨래판에 생선구이가 나와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갔나 보다. 눈도 크고 얼굴도 작고 키도 크고 정말 비현실적인 인형 같은 메모였다고. 실물 깡패라고. 몰래 몰래 봤대요. 맛있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사실 잠과 먹는 거는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저는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할 때가 맛있는 거를 찾아냈을 때. 유명하지 않은 맛집을 발견을 해서 친구들에게 몰래 소개해 줄 때나 아니면 자기 전에 이불에 들어가서 느끼는 폭신함이 제일 행복한.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궁금하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뭔지 알죠. 길동 빨래판에 생선구이 찾아봐야겠는데. 아쉽지만 두 분이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벌써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끝인사 마지막 이야기 나눠볼게요. 약간. 네. 저희 수다 떠느라. 네. 신의 탐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개봉하는 영화 낭만적 공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려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면 됩니다. 저희 영화 되게 제가 봤을 때 되게 거창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되게 담담하고 소박하고 특별함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 좀 오랫동안 여운이 남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이 없이. 네. 저희 영화는 정말 가식 없는 이야기. 가식 없는 사랑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연기도 그렇고요. 감독님이 하려고 했던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게 즐기실 수 있는 영화라서 시간 나실 때 극장의 편안한 마음으로 들리셔서 보고 가셔도 후회없을 영화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아까 박희씨 생각이 났다고 그랬는데 또 영화를 보면서 또 강혜정 선배님 생각이 났어요. 연애의 목적 때 두 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관에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내일 또 신의 초대석은 영화 드림의 이병헌 감독 김종수 배우와 함께합니다.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은 2041님의 신청곡입니다.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들려드리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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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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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우